네 JJ 크립토라이브 플러스 지금부터는 주간 이슈들을 정리하는 코너죠 오늘은 변창호 코인사관학교의 변창호님과 함께 이슈들을 정리하는 핫 이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변창호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창호입니다 네 조금 목소리를 힘있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네 일주일간 뭐 무슨 일이 좀 많이 있었나요 네 저는 뭐 별일은 없었긴 한데 주변에 이슈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는 사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아니던데 뭐 기사에도 나오고 뭐 죽일놈 살릴놈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일단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에 그 방송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 제가 있는 저희가 지금 있는 이 건물에 그 화재 경고가 갑자기 울려가지고 어 대피를 하는 바람에 지난주에 다뤄야 될 이슈들을 못하고 결국은 결방을 했거든요 JJ 크리프트 라이브 플러스 자체가 그래서 그 얘기도 좀 하고 변창호님을 매우 많이 찾게 만든 이슈가 있죠 그 얘기를 오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난주에 다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위믹스가 FIU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갑 사용과 관련해서 그 개인 키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였는데 이게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위믹스의 지갑이 뭐 신고 대상이냐 아니냐 이 논란인데 변창호님 이거 짧게 해설을 좀 해주십시오 이따가 다른 이슈한테도 얘기를 하겠지만 원래 우리가 보통 디파이 같은 걸 할 때 개인 지갑을 쓸 때 메타마스크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프라이빗 키 또는 리모니 코드를 들고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과실도 다 우리 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중앙에 프라이빗 키가 저장이 되지 않고 그냥 서비스만 제공하는 중계를 해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탈중앙화 지갑이라고 해서 미신고 사업자로 인정을 해줘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더 중앙에서 통제권을 가지고 약간 중앙화 지갑 탈중앙화 반대니까 중앙화 지갑에서 운영을 하려면 지켜야 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원래는 유저한테 책임을 다 넘기고 자유도도 다 보장을 해주고 그냥 다 던져놓는 게 탈중앙화 지갑이라면 중앙화 지갑은 그 반대겠죠 그러니까 책임은 다 중앙 서버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 서버가 털리면 고객들의 자산도 털릴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업비트를 사용을 한다 지갑이 아니라도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업비트를 사용하는데 업비트가 털리면 우리 자산이 막 날아가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업비트가 해킹을 당해서 코인이 탈취된다 그러면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가상 자산 사업자를 신고를 하고 좀 더 엄격한 룰에 따라서 엄격한 규제 하에서 관리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상 자산 사업자 신고를 한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믹스가 이거를 사실상 중앙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신고를 했다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을 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고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이거는 좀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논란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처음 제 얘기를 하셨고 이게 이제 기사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변창호님이 마치 이거에 이런 표현 쏟아 되나? 원흉인 것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끌시끌 했다는 거고 근데 더 큰 게 있으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일단 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벌금도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이것도 좀 짧게 해보죠 일단 그 연초에 1월 1일이었죠 제 기억에 오르빗 브릿지가 이제 해킹을 당했는데 이게 또 뭐 내부자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했는데 이걸 이제 어떤 방식으로 복구하겠다 이런 거를 지난주에 발표를 했었는데 코리니 진달래반에서는 이 복구가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맨션이 올라왔는데 오늘 이 코리니 진달반을 운영하시는 사루핀이 안 나오셔가지고 이 복구가 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이건 뭐 변창호님 짧게 코멘트 하실 게 있으면 코멘트 해 주십시오 뭐 복구 전략이 뭐 없습니다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놨지만 어 서서히 이렇게 갚을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오르빗 브릿지를 운영을 하면서 수수료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걸로 서서히 마치 상처가 자연치유되듯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근데 그거를 좀 우호 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호 지분을 많이 확보를 해서 어 실제로 실질적으로 구제해야 된 금액을 최대한 줄여보겠다 딱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실상 뭐 돈을 들여서 복구하겠다 그것만큼 이렇게 확실한 건 없는데 워낙 큰 금액이 털렸다 보니까 어 오르빗 쪽에서는 그거를 어 선뜻 그런 복구하는 못 내놓고 자연적으로 서서히 복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 뭐 코인 그 뭐지 그 그래요 오르비체인 코인이 상장도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클레이스업도 그렇고 어 약간 연자재 비슷하게 관련된 코인들이 같이 상장 폐지가 될 확률이 꽤 있다 그래서 그러면 더 파장이 커지고 좀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지고 회사가 그럼 더 복구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런 좀 악순환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창원님이 자꾸 상장 폐지 상장 폐지 하니까 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왜 그렇게 나쁜 쪽으로만 얘기를 해요 좋은 쪽으로 회복될 수 있다 복구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힘들어 보여요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커요 금액이 커가지고 아 8200만 달러 이걸 혼자서 할 수 없 거의 혼자서 할 수 없죠 누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지 않으면 근데 지금 과연 이걸 도와줄 만한 그 동인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죠 하여튼 뭐 응원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힘들다 자 그 다음 이슈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사실 되게 좀 뜨거운 이슈이긴 했는데 플레이덱 얘기인데요 이게 벌써 그 사이에 다른 이슈들이 막 생기면서 묻혀버렸어요 플레이덱이 이제 사실 민팅 권한까지 뺏겨가지고 엄청난 코인 발행이 있었고 그게 문제가 돼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것도 이제 짧게 한번 평을 좀 해주십시오 플레이덱 어떻게 됩니까? 플레이덱이 뭐 여느 다른 해킹과는 좀 더 다른 이유가 그 민팅을 하는 권한 자체가 들려서 민팅을 많이 민팅이 됐거든요 예를 들면 원래는 미유통 물량으로 있던 재단 물량이 탈취가 됐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애초에 발행량을 건드리는 이런 해킹 사례는 잘 없었어요 있었긴 했지만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한 번 털리고 나서 또 추가 발행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걸 보니까 이거를 애초에 코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개발자 자체가 지금 부재한 상황 같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마 뭐 추후 어떻게 복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수습을 한다던가 노력은 할 것 같은데 혹시나 기사 회생으로 상장 표지도 면하고 위종복 해제가 된다고 해도 이런 대응을 하는 코인을 투자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도 많이 내려갈 거고 혹시나 가격이 너무 떨어졌다고 해서 주우러 간다던가 그런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우리가 앞에 코너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하루는 그냥 일반 기술 세상 일반 현실 세상에 거의 10년 10년까지는 아니고 한 일주일? 한 달? 이 정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만 지나면 옛날 뉴스이기 때문에 플레이덱은 벌써 2주 지난 뉴스여가지고 역사책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더 좋은 코인들 더 빠당빠당한 코인들이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인은 보지 마십시오 이제는 이제 사고도 났고 그러니까 잊어버리셔야 되고 아 그냥 다만 아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사고를 당했고 그때 대응이 잘 안 됐구나 이런 거는 반면 교사로 삼으시고 그냥 보지 마십시오 그게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코인들 잘 나가는 코인들이 많은데 이런 거에 연연히 하시면 안 되죠 그 다음이 이제 오늘 핫 이슈입니다 진짜 핫한 것 중에 핫한 건데요 일주일 내내 변창어 변창어 이름만 나온 것 같아요 위너즈 코인과 그 코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복잡한 논란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위너즈 코인을 둘러싼 논란이 어디서부터가 어디까지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오래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 주십시오 위너즈 코인이 어떤 코인이고 왜 논란이 되는 건지 일단 유튜버 장사의 신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에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컨셉을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약간 백종원보다 약간 거친 흑종원 느낌으로 솔루션을 하는 컨텐츠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장사의 신은 뭐 이런 백종원 씨처럼 음식점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뭐 치킨집을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엑싯을 성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공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요식업은 이러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거는 좀 고쳐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스타일이 약간 좀 과했어요 그러니까 좀 거칠게 예를 들면 백종원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그 사람은 너 죽고 싶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스파르타식으로 컨셉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재밌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컨셉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았던 불편했던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티들이 생기게 되고 이 사람 이상한데 하고 파보니까 뭐가 계속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소세지처럼 그러니까 원래는 예를 들면 난 돈에 관심 없다 이러면서 광고는 엄청나게 많이 붙이고 자기 PD가 연봉이 20억이라고는 그런 허언증 같은 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분명히 구라이 거야 왜냐하면 좀 밉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파본 거죠 파보니까 그 초록뱀이라던가 라덕연이라던가 이런 사람 줄줄이 나오다가 그중에 위너즈 코인이라는 게 위너즈 코인이라는 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위너즈 코인이 이 장사의 신 유튜버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장사의 신에서 이걸 팔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직접 관련이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뭐지? 제 지인이 있으면 제 지인 중에 나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블록미디어랑 컨텐츠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블록미디어 편지장 제이제이 님이 변창호랑 같이 친하게 지내니까 저기 저 나쁜 놈 변창호랑 같이 친하게 지냈는데 그건 다 한통속이네 이런 식으로 3단 논법을 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마인드맵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몇 다리 건너서 위너즈까지 타고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위너즈 코인 자체는 이게 뭐 다단계 문제도 있고 위너즈 코인을 발행한 이 코인 자체는 뭐 격투기 이런 거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될 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다단계처럼 뭐 연예인들을 통해서 좀 팔리고 격투기 쪽 뭐 분들이 좀 관여를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뭐 오프라인으로 영업을 해가지고 락업 코인을 판매하고 이런 거는 사실상 이렇게 저희가 우리가 생각하는 김치코인 크립토판에서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식을 모르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그쪽을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잘 없죠 저도 원래 몰랐고 그러다가 파보니까 좀 많이 좀 이상한 게 있었다 왜냐하면 수많은 억측들이 있을 거고 수많은 좀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제가 보니까 알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더라 그래서 보게 됐죠 그러면 위너즈 코인과 연결돼서 지금 또 언급되고 있는 이 골든골 네 GDG 코인 운영진 이 양반들은 뭔가요 또? 그러니까 그 위너즈의 최승정 대표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전에는 GDG 코인을 팔았더라 아 그러니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뭐 고 머니 때부터 해가지고 뭐 코인을 여덟 개를 했다 진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리딩방 사람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나 못 믿냐 나 이 코인 여덟 개나 같이 한 사람은 날 믿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리딩방에 원래 우리가 생각한 리딩방은 좀 좋은 픽을 줘서 돈을 번다면 이 사람은 어 그 어떤 다단계 수준의 코인을 추천을 해서 커미션을 중간에 받는 거예요 모집한 만큼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어먹었던 인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런 코인이 있다 저런 코인이 있다 하면서 계속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헷갈리는 게 비슷한 코인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이건 정말 흔한 사기잖아요 음 개수가 우리나라의 코인 개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를 정도로 이거는 수천 가지의 사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코인을 여러 개씩 들고 있으니까 여러 개씩 해먹었으니까 그런 여러 코인들이 계속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이제 그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 축구 코인이라고 하는 이 지리지에는 뭐 축구 선수 누구 이름이 나오고 또 무슨 미술품 또 뭐 바이오 관련된 코인에는 또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들이 막 이름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회부 쪽에서도 관심이 있고 또 연애 이런 쪽에서도 관심이 있어 보여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그 유명한 사람들이 왜 이런 코인에 자꾸 연루가 될까 하는 게 좀 근본적으로 의문이에요 이 코인 자체가 조금만 그 관심이 있으면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사기인데 라고 할 만한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갈까요 자기 이름이 그렇게 언급이 되도록 그게 놔둘까요 이게 클린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클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 딱 봐도 아니겠던데 내가 보면 아 근데 저희는 코인을 하고 이런 유형들을 많이 접했으니까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게 좀 사례들이 많이 없었고 많이 알려진 공론화된 게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축구 코인인데 이천수가 이사장이야 재단에 그러면 안 믿을 거예요 아니 이천수가 진짜 재단 이사장이었어요 저는 네 맞아요 진짜요 이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도작짐을 주면 안 돼요 무슨 재단 이사장을 함부로 해 왜 그리고 위너즈는 로드FC라고 미나라 격투기 이런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 데서 하고 청년페이는 국회에서 한대요 청년페이 얘기는 조금 있다 할 건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저희가 많은 지식이 좀 사례들이 머릿속에 입력이 되고 다 약간 논란이 된 후에 봐서 저거 누가 봐도 사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몇 년 전에 그리고 지식이 좀 더 없었고 그랬다면 속았을 사람도 훨씬 많았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크립토신에서 약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래 흔히 말하는 저를 방구석 코인 전문가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방구석 코인 전문가들은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 사기꾼이야 라고 얘기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명인이 유명인을 부르는 거예요 국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여당 야당 할 거 아니고 자기 와서 축사를 해달라 아니면 표정장을 수여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으로면 자기 커리어에 이력 한 줄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청년을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했다 의정활동을 했다 이런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해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는 고향 후배가 부탁을 해서 한번 사진도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번지는 거예요 마치 역병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다들 이게 사기 코인인 거 알았는데 그걸 힘을 실어주고 아니면 카르텔처럼 이렇게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냥 서로가 서로를 계속 속였다 속이고 속인 거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위너즈와 연결된 축구 코인 또 연결된 지금 얘기하는 예로 나온 게 이른바 청년페이라고 하는 코인입니다 이것도 옛날 건데 이거는 정치권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멘션들을 변창호 코인 사과관학교에 올라온 포스팅된 것들을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는 정치인 이름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를 열때 청년페이 이런 말을 해놓고 거기에 여야의 많은 정치인들이 또 축사도 하고 뭐 이래요 근데 보통 정치인들이 축사는 많이 합니다 그냥 뭐 행사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왔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니 그게 그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청년페이가 논란이 되는 요소는 또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변창호 코인사관학교에 포스팅된 걸 보면 세금 얘기가 나와요 세금으로 발행된 코인 세금으로 발행하고 먹튀한 코인 물음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또 조금 달라요 앞에 말씀드린 뭐 위너즈 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민간 영역에서 뭐 이루어진 건데 이거는 공적 영역하고 묘하게 이렇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청년페이 논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뭐 사기꾼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그냥 사기를 사기가 발생했으면 그러려니 한다고 치면 지금 청년페이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이름을 남용으로 해서 코인을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뭐 출마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좀 뭐라고 하지 이걸 커리어로 발판을 삼아서 다음 정치 행보를 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좀 많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도 사실상 얘네들이 나쁜 놈인 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청년단체 한다는데 기특하고 이러니까 지지해주고 뭐 누구 친한 사람이고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번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계자들을 뭐 하나하나 강력하게 처벌한다 이것까지는 좀 오바인 것 같고 대신에 이런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빌려줄 때 좀 더 확실하게 검증을 하게 되는 스스로 그렇게 되면 피해자도 많이 줄이게 되겠죠 그리고 책임감을 좀 심어주는 그런 뭐 최소한 벌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블록미디어가 크리프토코리아 이런 캠페인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화하자는 거예요 디지털 자산 또 이 암호화폐 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방법 유통하는 방법 기술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의 도움을 줄 거고 이런 것들을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그 제도화된 그 제도화된 그 틀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근데 뭐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는 그런 뭐 제도나 이런 걸 또 거부하는 특성도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만들어야죠 근데 이제 무조건 억눌러도 안 되고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뭐 위너즈코인이나 청년페이나 이런 것처럼 사기꾼들이 여기서 쓱 뭐 이제 아는 사람 뭐 심지어 경찰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경찰 고위 그 간부하고 사진 찍은 사진도 같이 찍은 사진도 막 내걸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일반인들은 모르죠 이게 뭐 그러려나 보다 이거 진짜 좋은 건가 보다 라고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걸 최소한의 어떤 틀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활개친다는 거죠 이건 근데 지금 다 옛날 얘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또 비슷한 그 사기 행위가 계속 되겠죠 그런 면에서 크리프토코리아가 그 저희가 캠페인 하는 게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보자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뭐 이번 주도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이슈들 정리를 했고요 저희가 그 우리 변창호님 또 타로피님 이렇게 모시고 주간 단위로 이슈를 체크하고 있는 코너를 꽤 이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JJ크립토라이브플러스도 조금 익숙해질 만 했는데 저희가 봄 개편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 코너를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이 이제 이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해 주신 변창호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나중에 또 조금 그 포맷이 바뀌고 하면 그때 또 모시고 이런 이슈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창호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아 네 저도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뭐 포맷이 조금 바뀌는 거니까 준비가 되면 또 한번 같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뭐 JJ크립토라이브플러스에서는 마지막이니까 뭐 당분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뭐 최근에 코인 이슈가 많은데 계속 이슈를 체크를 해야 될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는 이슈가 동떨어진 일이 아니라 나중에 약간 제도화가 될 때 규제로 많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많이 좀 이슈를 인지했으면 좋겠다 남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하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 주간의 이슈들을 정리하는 코너였고요 변창호 코인사관학교의 변창호 교장선생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JJ크립토라이브플러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날 오후 5시에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편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포맷으로 인사를 드릴 거고요 플러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에 JJ 기자였고요 여기 있는 크립토코리아 캠페인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